치즈야 치즈가 너무 맛있어요 치즈 치즈 양파 닭다리 계란 미니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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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시지 버섯 버섯 미니 양념장 오늘은 홍해삼이랑 굴입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계란은 또 먹어봤는데요 오징어 오징어 그리고 오징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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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즈 오징어 오징어 근데 제가 너무 맛있게 먹으면 너무 맛있어서... 그리고 저는 다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정말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오징어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요 오징어 고춧가루 고춧가루 잘먹었습니다